안녕하세요. 2022년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신입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외부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박주현입니다. 여러분들께 외고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했던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써 여러분들이 외고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점들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했던가 하고 떠올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많이 하는 질문 다섯 가지 첫 번째,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무엇을 얼마나 배우나요? 두 번째, 방학 동안 선행학습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 제2외국어 전공어 수업이 많이 어려울까요? 네 번째, 동아리, 진로 관련 활동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섯 번째, 기숙사가 있는 학교 불편함이 더 크지 않나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일반계고등학교에 비교했을 때 어떤 큰 차이점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 기초교과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과목들, 사회, 과학, 그리고 체육, 예술, 그러니까 음악, 미술, 생활, 교양 이런 과목들은요, 일반계고등학교의 과목들과 똑같아요. 외고에서도 다 그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다만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전문교과라는 게 있어요. 전문교과란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 교과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과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영어가 본인의 전문교과로서 있는 것입니다. 기초교과의 영어 외에도 전문교과로서의 영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화영어, 심화영어 독해 이런 식의 과목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러시아어과라면 전공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독해와 장문, 러시아어 문화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문교과의 단위수가 굉장히 커요. 8단이, 7단이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과 학생이라면 전공어로서의 영어 과목 외에 또 부전공어라고 하죠. 다른 제2외국어를 한 과목 더 배우게 됩니다. 그 과목의 단위수가 4단이 이렇습니다. 전문교과만 10단위가 넘어요. 그래서 외국어 교과, 전문교과의 단위수가 매우 높다라는 것이 우리 외국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첫 번째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선생님, 방학 동안에 우리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해서 다니려면 좀 미리 준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선행학습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선행학습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습이에요. 여러분, 예습.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습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죠? 예습을 잘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학교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외국어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습이 필요할까요? 방학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주요 교과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공부해야 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과들, 특히 수학 같은 과목 예습이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의 예습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방학 두 달 동안에 한 학기 정도 분량의 내용을 미리 예습을 해보면 평소 수업 시간에 내용들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국어나 영어 이런 과목들은 사실 학교 자체에서 내주는 과제라든가 학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쁠 거예요. 특히 영어 같은 과목은 외국어 고등학교인 만큼 그 텍스트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겠죠? 그러면 평소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은 어휘 실력을 좀 탄탄하게 다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독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선생님, 전공어 저 이번에 처음 배우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내가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어요. 선생님, 전공어 많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단위가 매우 크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이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준비 없이 학교 입학해서 따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훌륭한 전공어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당황스러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두려움,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당황해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반복 학습하면서 따라가셔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그래도 전공어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방학 동안에 알파벳이나 발음 정도 익히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EBS에서 여러분들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수능 특강 이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 강의에서 외국어, 한번 제2외국어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파벳과 발음,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수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동아리. 저 동아리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진학, 진로와 연결시켜서 잘하는 게 우리 생활기록부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이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른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이런 활동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외고에 입학하셨으면, 분명히 그 외고 자체의 자율, 진로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재미있게 잘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들어준 자율, 진로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되, 여러분들의 진학, 진로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나는 무슨 과 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진로 희망은 뭐여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나는 동아리 활동은 뚝뚝뚝 다 어떻게 맞춰서 할 거야? 이렇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아리라는 게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원했던, 그 동아리에 꼭 들어가지,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롭게 선택했던 다른 동아리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꼭 내 진학,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동아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그리고 다양하게, 폭넓게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 선생님, 저희 학교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요. 이거 기숙사 생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부모님 떠나가지고 혼자 생활한 적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부모님을 떠나서 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숙사에는 여러분들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룸메.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룸메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면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금방 적응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성도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와 학교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붙어있기 때문에요. 선생님 생각에는 단점보다는 이점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방송 처음에 깜빡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축하하는 인사를 잊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던 외고에 입학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 챕터를 끝냈다라는 것은 또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면서 아마 새로운 도전,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장애물과 마주치게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란 없다.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계란, 한계 없는 자들이 하는 핑계일 뿐이다. 여러분, 분명히 새로운 어려움들, 새로운 도전들이 여러분들 앞에 닥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도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면서 이겨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의 미래 생활에 있어서도 성공의 역사를 여러분들 스스로 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외국어 생활, 성공적인 외국어 생활, 즐거운 외국어 생활, 행복한 외국어 생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외국어 생활을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외국어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안녕!